안녕하세요. IT조선 막대모건 산업부의 이진입니다. 오늘 두 분 기자 모셨습니다. 산업부의 유진상입니다. 산업부 노동균입니다. 제가 너무 격식을 따졌네요. 방금 전까지 유진상 기자, 자료를 계속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자료예요? 이번 통신비 인하 정책에 관련된 총사들의 반박자료라고 할까요? 공식적인 자료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노동균 기자가 여기 왜 앉아계신지요? 저는 철저하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왜 도대체 이 통사의 입장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오셨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뭐 이렇게 준비하려고 준비를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도 사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저도 분명히 통신비 인하를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니까. 내리면 한 번 보니까요. 그렇게 좀 내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내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강제 개입을 했다. 그렇죠. 이런 말이라도 심하게. 그러니까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방법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데.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을 내려주면 무조건 좋은 거긴 하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무조건 반값으로 내려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문학으로 나왔었죠. 기본요인하였고. 그렇죠. 사실 지금 LTE 요금제에 기본요라는 항목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로 명시되지는 않죠. 그게 얼마나 도대체 이통사한테 부담이 된다는 건지. 생존의 문제를 얘기할 정도인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이통사에서도 참 힘들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추산하기로 기본료 만천 원을 내려주면. 통신료 혜택이 약 5조에서 7조 정도. 만천 원은 3G 요금제에나 해당되는 거잖아. LTE 요금제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아니 LTE 요금제에도 지금 만천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살살하세요, 살살. 네, LTE 요금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금액을 어쨌든 간 만천 원을 할인은 해주는 거니까. 만천 원의 비용이 할인이 되면. 그게 이제 추산액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약 5조에서 7조 정도가 된다라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통사,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3사를 합쳐봐야 3.5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연간 영업이요. 연간 영업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나머지 비용 3.5조, 많게는 3.5조인데 그게 다 적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통사들은 원래 기업이라는 게 영리 추구가 목적인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이통사도 먹고 살아야 되는 얘기는 맞는데. 그럼 알뜰폰 사업자들은 뭐로 먹고 사나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그래서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통계 보면 알토폰 사업자들도 나름 손익분기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알뜰폰 업계도 지금 어느 정도 점유율이 한 11%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고. 뭐 사실 지금 알뜰폰 쓰세요? 아니요. 안 쓰잖아요. 없어요? 저도 안 쓰죠. 비싸다 그러면서 왜 알뜰폰 쓰고 있어? 알뜰폰을 왜 안 쓰고 있어? 비싸면 알뜰폰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요금을. 워낙 그 통신사를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저도 뭐 쓰던 요금제가 있고 사실 데이터랑 전화를 업무상 많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아니 잠깐. 근데 무제한 요금제 그건 잘 아셔야 돼요. 무제한 요금제가 데이터 지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거는 통화를 많이 해서 무제한 요금을 쓰고 있다? 데이터도 많이 쓰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전화 통화료는 현재는 무료예요. 이렇게 되면 무제한 요금제는. 그리고 이국 요금제 써도 통화는 무제한이에요? 제 데이터는 누가 책임질 건가 하면. 와이파이를 쓰면 되잖아요. 좀 밀리네요. 통신 3사에서 무제한 요금제가 다 65,800원이에요. 이거 담합 아닙니까? 담합은 2012년도에 공정에서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담합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었는데. 너무 열심히 했는데요. 정상적인 요금 책정이었고. 그거 말고 다른 요금들은 다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폭도 좀 있고. 통신사 입장도 이해를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통신사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들어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통신사의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일개 기업이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 이거 고시로 바꿔버려서 이렇게 정책을 바꾸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사가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소송을 걸어서 이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해서 소송에서 승리하는, 승소하는 수밖에 없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통사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가 좀 많아요. 일각에서는 그냥 단순히 액션을 취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소송을 못 갈 것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도 지금 좀 해석은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건 없으니까 일단 뭐 미래부 장관도 지금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임도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좀 추후 절차를 보긴 하겠죠. 근데 이 통신료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내세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무제한 요금제 658 요금제를 쓰니까 부가세 더하면은 아마 8만 원쯤 돼야 되는데 근데 그 20% 할인을 받기 때문에 거의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단말기 2년 이상 쓰셨나 보네요. 아 네네네네. 아 그렇구나. 그럼 유기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지금 선택할인 요금제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저는 이게 지금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저는 가입을 하면서 뭐 지원금을 받을래 아니면 선택할인 요금을 할래 해서 저는 선택할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698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그럼 할부료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부료 내고 있죠. 할부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내나요? 할부료가 제가 명세서를 잘 보지만 한 3만 5천 원 그런 거 나가는 거죠? 24개월 약정이면 보통 그 정도 돼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통신료를 우리가 뭘 가지고 통신료라고 얘기하느냐는 건데 명세서 보면 총액 나오잖아요. 그게 보통은 최신폰을 샀을 경우라고 하면 약 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요금제는 65890원짜리 요금제를 써도 한 달 내는 돈은 10만 원이에요. 그 중에 단말할부료로 나가는 게 약 35% 정도 수준이고 근데 이걸 통으로 통신료라고 하니까 어찌보면 그것 때문에 비싸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지점도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근데 단말기 할부는 사실 선택한 사람의 몫이긴 한데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콘을 바꾸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2년 이상 쓴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급제품을 쓴다든지 뭐 이런 상황은 주변에서 거의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것도 아마 통신비 부담의 일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도 얘기 좀 하세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통신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해볼 때 단말기 구매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건 쏙 빠지고 통신사만 가지고 달달 벗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것 지금 얘기 잘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요금제에서 보면 요금제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단말기 할부금 그 다음에 통신, 수수통신비, 부가서비스 비용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소비자들은 내가 뭐에 얼마를 썼냐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토탈 금액에 내가 토탈 얼마를 냈냐가 지금 중요한 건데 그 점 때문에 사실 이게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좀 노름이 되짚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간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왜 계속 통신사만 얘기해요. 단말 가격부터 좀 낮추고 사실 그렇게 해. 삼성 유지도 끌어들여야 되나요? 당연하죠. 통신용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논의에서는 지금 단말기 가격은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2G, 3G 기본료 11,000원 지금 일단 이거는 적용이 되기로 했고 지금 기초연금 수령자하고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복지거든요. 근데 왜 이걸 정부에서 안 하고 민간사업자한테 떠넘기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게 명시는 돼 있는데 그래서 이미 한 번 할인을 했었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해왔죠. 계속 해왔죠. 근데 지금 이번에도 또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감내하고 또 만천 원을 깎아라. 이러니 이 통사들은 속이 터지죠. 왜 복지를 나라가 책임져야 할 복지를 통신사한테 민간기업한테 일을 자꾸 떠넘기냐 공공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데 그 기여를 얼만큼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저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대화는 되게 많거든요. 알뜰폰도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알뜰폰도 있는데 비싸면 알뜰폰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뜰폰도 지금 어차피 이통삼사의 망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퀄리티에는 차이가 전혀 없어요. 다만 서비스나 지금 얘기하신 그 아까 요금제 아니면 네 이제 로밍할 때 약간의 차별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뜰폰을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했어야 될 그 뭐라고 해야 될 액션은 어떻게든 더 경쟁을 할 수 있게끔 경쟁 활성을 지켜줄 것이냐 그런 방안을 마련을 했었어야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너네가 감을 나라 대출을 나라 뭐 이렇게 할 건 아니었더라고 봐요.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이게 좀 국제활동을 할 때 뭔가 좀 너무 심하게 강압한 거 아니냐 원래 이 정도 정책이 나오려면 제 생각에는 법부터 먼저 좀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걸 법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소비자 혜택을 줄 수 있고 국민들은 혜택을 줄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좀 사실 필요해요. 단말기 유통법도 있고 전기통신사업법도 있고 많은 법이 지금 통신시장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여기서 들어가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정해질 수도 있거든요. 법으로 했을 때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좀 유연하게 법을 바꾸고 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번 정권 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나름 이통사들도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주고 이렇게 논의해서 결과물을 냈으면 좋은데 이건 그게 아니라 갑자기 너 뭐 상반기 내 이거 다 내려 이렇게 깎아줘 와이파이 개방해 이런 강압적인 태도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사실 너무 설득당하지 말고 데이터가 결국은 지금 요금의 핵심인데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게 일상적인 데이터 사용은 지금 정말 필수가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하철에서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이게 어떤 필수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기 집은 내 편이야 지금 오늘 완전히 설득당하네 이상한데 깎아주는 건 좋은데 가급적이면 좀 절차도 좀 지키고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민간 기업한테 압박하고 이러지 말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 여하튼 절차가 어찌 됐든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도 확실하게 혜택이 가고 유통사도 망하지 않는 선에서 참 할 말은 많은데 여하튼 오늘 첫 시간이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관련 주제를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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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